집안 행사 갈때 코쿤처럼 입는게 나을까요? 아니면 우원재님처럼 입는게 나을까요? 자, 지금 기준으로 해볼까요? 보는 라디오도 열려있는데 자, 하나 둘 셋 그래도 제가 낫죠 저도 코쿤이요 제가 나아요 지금 보면은 아 근데 잠시만 제가 약간 한가지 놓친게 있네요 뭔데요? 양말이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안보이시겠지만 양말이 주황색입니다 생 주황색 전 본적 없는 색깔의 양말이에요 신발을 벗으셔야 되면은 이제 원재처럼 입는게 나을 것 같고 신발을 신어도 된다 하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양말이 충격적이네요